안녕하세요 서산 검은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트랙터에 달았던 자동 핸들을 이항기에 옮겨 달았다 그래서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잘 작동 되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지금 자동운전 하고 있는 거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ps 안테나를 여기 천막 위에다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천막이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핸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정도 면은 잘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